바로 이티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티 유튜브 구독하라 하신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녀페이티팬님 감사드리구요 맵이 아테나라는 맵인데 기억이 안나네요 아테나? 이티야 몸에 아마존 있나요? 이러시는데 여러분들 겨드랑이 속에 아마존이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겨드랑이 조심하세요 겨드랑이로 신혼여행 가면은 죽을수도 있어 아 조심해 말도안되는 드립니다 중요한건 쭉쭉 씻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라는 맵이 살짝 기억나는게 뒷마당이 있어요 여기 뒤에 멀티가 있어 있었어 어디 있었는데 아 이티형3티님 안녕하세요 별풍선여있게 감사합니다 이 맵이 아닌가 아 무슨 맵이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아테네 몇인용 맵인지도 모르게 3인용 맵인가 자 자 뚝뚝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운데라에 있습니다 이건 손멀티야? 아 무슨 이딴 맵이다 나이스 다섯시축 미네라멜티라고 여기 어어 사냥한 무한맵이라고? 어 어떻게 알아 너네네 너네도 관심법 쓰냐? 자 관심좀 줘라 나한테 관심법으로 죄송합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노게이트 더블엑서스 갈게요 아 노게이트 아 노... 스포린풀 3에 처리 갈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티님 이티님 고양별하고 프로토스 아이요하고 행성이랑 멀어요 그러시는데 어... 좀 가까워요 좀 가까운 편인데 걔네들이 날 몰라 날 발견했으면 나를 잡으러 왔겠지 존나 우월한 존재다 아이요 아 존또 맞대 이러면서 어... 이티를 또 잡으러 올텐데 그... 저의 존재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어... 존나 후렴... 후렴팠죠 예 그니까 울더라고 흫 흐흐 새끼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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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하! 아 아 흠 이즈 한 이쪽 멀티에 있을거야 멀티 하나라도 있겠지 좋아쒸 레오로 올려요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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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좋네 정찰하고 있다 지금 s12 한바퀴 돌았다 멀티 걸리겠네 저거 후후 일꾼은 본인 미네랄이 열 덩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덩이네요 죄송합니다 하하 어쨌든 아 슈발 개자실 이 새끼 멀티 찾아내는거 보니까 약간 시청자필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수상한데 이거 아이씨 시벨 수상한데 약간 좀 이티가 또 새로운 맵 좋아하는거 알고 또 기다린거 같은데 어 시청자 뿔인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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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뭔데? 아니 나 이제 시작인데? 아니 슈바 지 재미만 보고 도망가는거냐 이색끼야! 아악! 어디가 슈바 아마존가냐 이색끼야! 아니 슈바 지가 이제 벗고 다 보고 아니 이색끼는 내가 이제 공격하려니까 이거! 아니 슈바 이거 아니 아니 슈바 할말이 없어 아니 뭐야 뭘 해야돼 뭐라 뭐라고 해야되냐 이거 아니에에에에에 아니 왜 친놈 아니 슈바 이제 시작이 나 이제놓고 개발하고 있는데? 야 이색끼 도루인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 이러니까 나가지 이색끼 슈바 곱게 나갖고 있지 이색끼 무슨 뭐한거야? 아니 뭐한거지 이거? 아 리플레이 보지 잠깐만 이거 진짜 이해가 안간다 얘들아 이거는 사람새끼가 아니야 일단 어 아니 앞마당 견제한것까지 무슨 완전 최고의 플레이를 해놓고 내 추가 멀티 알아낸것도 진짜 말도 안되게 알아내놓고 말이죠 자 신맵을 뭐 완벽히 이해하는 선 실력은 아닌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 티를 저격한 분과 그 같은 느낌인데 말이죠 자 보도록 하죠 근데 저는 음 원래 그 노스프림프 쓰레처리를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아 저 노스프림프 쓰레처리 갈거야 아 쭈바 이랬는데 이분은 8배럭 들어가고 있었고 말이죠 아 8배럭 아니었네요 전진배럭이였는데 노스프림프 쓰레처리라고 말하니까 올인한거네 어 대단한 분이군 첫 서치에 자 급동 심부름이면은 디스를 안걸겠지 인간아 어 생각을 해봐 급동 심부름이면 디스를 안걸고 갈거지 당연히 그냥 지지치고 나가겠지 자 미친거지 드디어 이 집 좀 많이 갔어 응 이제 그 어 어어 쓰읍 흠 음 자 근데 잘봐요 자 이런 플레이를 했으면은 돈이 슈바 700원이나 쌓여있네 사내방 어 개 부르주하네 이 새끼 이 자식이 이건 부르주하는데 지금 쓰읍 드러나간거 봐가지고 사내방이 일단은 넬룸넬룸 한건데 자 그래 그래 그래도 그 700원 모였으니 지금 인구수 막혀서 700원 모인거거든 개꼬였어 그 다음에 추가 멀티 더있나 찾아다니고 있네요 지금 이거 어 그 사이에 입구 쪽 뚫리니까 상대방도 답이 없었던거죠 병력대 다 떨어져 있는데 이 저글링 공격을 막을만한 그런게 없었죠 상대방 그러니까 어 디스를 걸어버리자 하고 디스를 건거네요 에 쓰레기같은 놈 진짜 그냥 쓰레기였네 어 얘들아 이런 애들을 보면 뭐라고 해라 쓰레기다 이제 아마존으로 보내버릴까 이 새끼가 이거 애들을 가볍게 승리를 가져와대요